정원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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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번 폴드 대회에서 대결이 되었습니다. 정원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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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원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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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이스! 나이스! 아아! 아아! 아아,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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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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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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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 많이 기대해드리겠습니다. 축하한 분들 공기 바로 진행해주시고 선수분들께서는 공기 입장하시기 때문에 몸을 충분히 풀고 공기장에 입혀주세요. 선수분들께서는 공기장에 입장하시기 때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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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를 못봤는데 어떻게 됐어? 맞다? 마무리를 못봤는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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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